제작진 아니 이게 뭐야? 어? 아니 우리집이 너네 무슨 소금 얻으러 왔어? 아니 묶인 애들이요 어? 저구나 여기가 아주 동네 저기 저기야? 나 요새 왜 말을 못해? 동네 사랑빵이야? 사랑빵 멘트 너무 부린데? 아 담비 밥먹는데? 담비 밥먹으면 안돼요! 2개만 먹어 그리고 다시 왔는데 아니 이것들이 아주 그냥 집털로 와 저기요 그리고 예의가 있어야지 왔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응? 인사하는 거야? 대충하네? 담비가 나가서 데려온 거야? 프로인가 봐 담비가 나가서 우리 집 가서 놀자 한 부부다 제롱아 아이고 신났어 일로와 너네 둘 다 일로 와봐 제롱이도 나 아 어 또 쉬하려고 각잡아 나가서 놀아 그래 그렇게 나가서 놀아 그래 그렇게 나가서 놀아 오 각자 자기 집을 가는데? 대단한 방아지도 일로와 담비 들어와 아직 덜 놀았는데 헤어졌어? 이따 또 놀으면 되지 진짜 제롱이는 저희 집 갔나? 어 아직 안 갔네 너네 되게 웃긴다 담비 들어오고 싶으면 말해 담비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이제? 다 컸네 아! 담비 아 다 컸네 아 다 컸네 아 다 컸네